하.. 어떻게 갈까.. 힘든 거.. 형이 내 맘 몰라주는 거 아.. 난 계속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? 어.. 어.. 누구지? 저 선율이에요 알고만 계세요? 아.. 선율 네.. 어.. 음.. 오늘 좀 대화 너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요 좋은 밤 보내요 오 마이 갓.. 잘 자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저는 선율이 형이 창규한테 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녕 여기 학과에 있었네 여기 학과에 있었네 아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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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들어간다 아름답습니다 하.. 으.. 하.. 하.... 하.. 하..